법에 따라 경관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저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이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석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하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 덜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이르되 어쩌야 하르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유명한 사도 바울의 안토니어 병영 계단에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 앞에서 행한 그의 구원 간증 예수님 만난 이야기 또 그 전후 이야기 오늘이 큐티 본문이고요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주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그가 이제 새로운 복음의 생명 씨앗을 받아서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생명은 이제 영적인 속사람에서 자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입술이 되고 또 인격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천국가는 힘과 능력이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 양식을 먹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옷 입을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돌봄과 섬김과 또 함께함이 필요하다 환경이 조성됨이 필요하다 사막에 가면 외롭게 혼자 버려져 있듯이 있는 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물과 생명은 집단과 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서로를 필요로 하고 좋은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홀로 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홀로 외롭게 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일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적한 듯이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하고 복음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능 엔터테이너나 만물 박사를 하나님은 두지 않으셔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원하시고 예비하시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팔을 들고 또 우리의 지체와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기도를 알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청갈스럽거나 아니면 자립적인 것이 아니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그의 사환과 증인으로 부르시면서 많은 사람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닫았다면 그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다메색에서 끝났을 수도 있고 아라비아에서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소에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차 전도여행에서 끝났을 수도 있고 2차 전도여행에서 빌리뽀에서 대살로니까 배려야 해서 끝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것은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표떼를 향하여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순종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느 날 외로워지기 시작할 때는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삶이 어려워진 게 아니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 스스로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세요 저 혼자 잘 지내요 손 씻고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있으니까 너무나 좋고 편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떠돌이별이 되고 낭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놔두고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하게 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병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집에 다른 모든 것도 있어야 합니다 안에서 그러면 다시 고대 사회로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가능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 둘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돕는 배피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안하냐라는 의인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멀게 하고 라는 말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으로 아니죠 세상에 대하여 눈뜨고 살았던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눈머리는 것을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분명하게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원망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몹쓸 병에 걸린다고 하나님은 원망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거듭난 백성은 이를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심한 조크로 고의망하자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을 살지 말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기다리셨고 또 그 다음 스텝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건 굉장히 숨가쁜 스텝이었고 바울은 그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눈을 뜹니다 눈을 들어 보라고 할 때에 바울은 즉시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이제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다 보고 들은 것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또 다메석에서 그를 노리는 이들을 피해서 이미 주의 제자들이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냥 예수님 믿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주님의 일에 다시 동원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을 넘게 하는 일에도 그들은 동원되었고 바울은 다소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방법으로 그러나 그 다음 스텝으로 갑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 자존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린세인 중에 바이레세인이고 가말리엘문화이고 자존심을 지켰는지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설안케 하는 자고 복음의 스파이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가는 것입니다 피해야 될 때는 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증언해야 될 때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의로운 사람 아나니아와 그리고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 로마의 천부장입니다 그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이 안토니어 그 병영의 계단 위에서 이제 군중들에게 몰매맞고 돌에 맞아서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고 죽기 직전에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를 통해서 구출이 됐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는 그 계단 위에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마침 그 천부장이 저 입을 막아 솜으로 틀어 막아 그러면 어떻게 간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기회를 준 거죠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간증할 수 있도록 로마의 천부장이 고위장교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이 그에게 그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놀랍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상생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이고 그리고 교리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으로 만난 생생한 이야기 재판관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으로 본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지만 그의 증언이 대단히 신빙성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증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 말이죠 물론 유대인의 율법은 두 명의 증인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누구가 들어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경험은 너무나 생생하고 그리고 마음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선택지 앞에 섭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거나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처럼 스테반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설교했을 때처럼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거나 아니면 마음을 닫아버리면 됩니다 저희에게 한 번 마음을 열어주었던 인생은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을 닫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항상 선택지가 두 가지로 옵니다 마음이 연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선하심 앞에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마음을 일부러 불어 완악하게 하고 강하게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한 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이 낙심했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불신앙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힘든 일 때문에 마음이 낙심했겠군요 라고 동정하는데 사실은 그와 반대입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그는 훨씬 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엄마의 강력한 면역력 있는 보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는 것은 엄마를 부르는 것이고 또 엄마의 능력을 촉발하는 기회가 됩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꾀가 생기면 그 가운데서도 엄마를 거부하는 척 하거나 그리고 때를 쓰거나 매를 한 대 벌겠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란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를 연단의 기회로 활용하십니다 잘못되도록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침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나의 포도원을 주는 하나님의 개유하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그들은 두 가지의 선택지에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오롯이 그들의 책임입니다 마귀의 책임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생할 뿐이지 결정권은 자기가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환경이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마귀는 온데간데가 없고 그 환경도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만 서 있습니다 왜 네가 불신앙의 길을 선택했느냐 그러면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 어딨냐 그럼 마귀 없다 입니다 네 그 환경의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 환경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너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환경 앞에 마귀의 욕 앞에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와 왜 내가 그렇게 선택하게 했어요 아니 너에게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네가 반대쪽을 뒤집어서 선택한 거예요 네 잘못했다 그러면 씻고 밥 먹고 그리고 간식도 주고 게임도 하게 할 건데 끝까지 씩씩거리면서 그러면 매만 벌고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카운셀링이란 없습니다 시험 받고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을 돌보는 크리스찬 카운셀링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끝입니다 100% 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장 동원하고 또 권사님 동원하고 어머니 동원하고 교구 목사님 동원하고 다 동원해서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하고 설명하는 답은 없어요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완악해지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그리고 손을 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온 교회가 에너지가 전략되고요 교회가 마음 거칠어진 사람 하나를 달래고 달래더라도 거친 쪽을 선택했는데 답이 없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을 내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왜 마음이 완악해지고 힘들어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거나 원래 없거나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아예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었다면 말이에요 거기에서 병도 났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놀라운 일이 안토니어 병영 계단 아래 그 유대인들의 엄청난 파워풀한 교회가 탄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저런 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공중에다가 옷에 티끌을 털었습니다 티끌을 털은 게 뭐죠? 신성모독 블라스페미일 경우에 하는 행동입니다 사도들도 그걸 한 적이 있죠? 1차 전도행 때 복음을 전할 때 또 완악한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스테반의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돌로 치려하고 또 거스려 비방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발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길을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옷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분명하게 표시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고룩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결코 그렇게 옷을 털고 먼지를 터는 그런 표현은 하지 마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행동은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자존심 결코 세우지 마세요 그래서 나 화났어 나는 삐졌어 반대쪽으로 갈 거야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멈추면서까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그것은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실 때 그때그때 순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가지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연단되고 훈련되게 하셔서 손으로 악을 갚으시고 또 환란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부장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셔서 그들이 그를 사형시키는데 사형이라는 말은 죽을 사자가 아니라 스스로 사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형집행하는 소위 셀프스 유스티스 스스로 자기들이 법집행하는 것을 이 글라우디오 천부장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엄청나게 의인이냐 하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로소이다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의인이고 그는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옷에 티클을 털고 저런 자는 살려두면 안된다 하고 그냥 기세등등하게 나오자 그 기회주의자 본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는 어? 이러면 안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을 채찍으로 쳐서 신문화라고 명령합니다 군중들에게 내어주어서 군중의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가 지휘관으로서 이 소요와 또 치안에 대해서 책임을 맡은 자로서 로마 황제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니까 이제 바울을 보호해 놓기는 했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또 뭔가 자기들을 향해서 탄핵을 할 움직임을 보이니까 바울을 채찍질에서 신문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하는 채찍질은 예수님이 받았던 채찍질입니다 그 채찍에는 납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두껍고 흉기와 같은 채찍이고 그 채찍을 맞아서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남지 않으면 아마 온몸이 어딘가가 망가져서 이제 거의 중증장애인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디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회였잖아요 죄인이라 그러면 일단 살든지 불구가 되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구가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비굴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에게 그때그때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럴 수는 없다고 거기에서 항변하는데 그 말에 이 천부장이 굉장히 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교한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이름이 셋이 있었어요 시저도 뭐예요? 잊어버렸네요 율리우스 뭐? 시저 케살 그렇죠? 하여튼 이름이 세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름은요 전교한 집안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름이 글라우디우스 글라우디오인 거예요 글라우디우스 그건 황제 이름이에요 누가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따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이름을 붙이니까 자기가 전교한 집안의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돈 주고 산 것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그가 솔직해진다는 것이 그랬더니 바울이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은데 나는 나면서부터라 전 되게 웃겨요 지금 거기서 그거 자랑할 때냐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기는 나면서부터 그것은 뭐냐면요 로마 제국에 공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로마는 세계의 언덕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원로원이 황제보다 한때 계속해서 앞설 수 있었고 그리고 공화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법치주의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로마의 한 속주에서 시민권 가진 사람 하나가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는 게 약간 뻥스럽다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가 자기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공신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잘못한 게 있다면 로마의 이 카이저가 주재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했다고 얘기한 것은 옳은 일입니다 로마 청덕이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천부장이 매우 두려워했다 그가 뼛속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그들이 뼛속으로부터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의외로 치절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도 있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그럴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서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한테도 예비하실까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들의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없다면 온전히 필수가 없고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네 내비게이션 켜놓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하고 그리고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얘기한 유일한 대답은 그것입니다 늘 깨어있어라 늘 깨어있어라 그것은 온라인 상태로 접속해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추억만이 남아있는 죽어있는 신자들이 되고 천명이 모여도 가심만 있을 뿐이지 살아있는 예배는 없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모여있지만 선민의 자존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들은 빼앗긴 마음과 그릇된 선택지만이 있고 아우성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그들에 대한 간절한 사명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의 꽃과 같은 우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심이 크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있는 것과 또 하나는 선택지 중에서 바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시험은 끝나고 예수님을 천사가 수정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떡으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선택하면 그리스도인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권된 자존심이고 그리고 우리의 명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중반전을 넘어서면 수입계획 세우지 말고 지출계획을 세우자 제가 누차 누차 부르지는 내용입니다 수입계획을 계속도 세우면 그 사람은 이제 그것과 함께 부패에 썩어져 갈 것입니다 지출계획을 세우면 생명의 물고가 흘러 흘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구비가 그를 통해서 축복의 길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년의 나이가 되고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로 생생내고 한 번 자원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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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셈이 넘치게 하셔서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천번이고 쓰임받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복된 명가가 명가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 20기 제자반 수련회를 하고 마지막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두 시간 반 간증을 서로 나눴는데 그 면면을 본다면 사실 우리가 늘 시험받고 시험받았다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교회 간신히 끝에 걸쳐 있다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지방 받는 초취맨들이 그런 것처럼 뭔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 하나님께 나 삐졌어요 실망했어요 뭐 그러고 그냥 드나들다가 말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복음의 은혜가 내 인생에 가장 귀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의 간증들이 정말 눈물로 쫙 이어지는 주일날 올해는 제가 주중에 다른 사역도 좀 더 하고 여러가지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자매들이 갈수록 많아져서 주일날 하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사실 주일날 예배 세 번 드리고 제자반을 두 반 연이서 하는 게 사실 많이 무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목회자의 일상이 예배 설교만 딱 하고 나머지는 쉬는 게 아니고 한순간도 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소원들이 있고 여러가지 형편이 있어서 한 명이라도 더 주일날 만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오후 시간이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예배 드리고 제자 훈련하고 한 방에 해치워서 좋기는 하지만 집중력이 사실은 떨어질 수도 있어서 이번 기수가 제대로 양육이 될까 하는 염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간증은 그와 상관없이 너무 좋았고 또 보금의 양육의 열매는 뚜렷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지방이나 밟으면서 조금 있다가 아유 바쁘다는 핑계로 또 세상이 뭐가 그렇게 힘든지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도 없고 하나님 뜻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은 왜 불공평한지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인생 세월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세월 보내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전선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른 선택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 그 선택지도 50-50는 아니고 주님께서 한쪽에다가 활성화시켜서 이거 그거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겠어요 우린 이것을 이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을 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바울 위에 여기서 로마 시민권 얘기를 하고 물론 그래서 그는 채찍에 맞아서 이제 불구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카이자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바나의 꿈이 있기 때문이고 달려갈 길을 달려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종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의 스토리를 써나가실 것입니다 백만 번을 생각해도 저는 보금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의 끝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선택지만 바로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필요한 사람 이미 다 예비해놓고 다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자기 의가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 혼자 있고 외롭다고 생각할 때 천만에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냐 한 사람 칠천을 남겨두었다 엘리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우즈벡에 가서 제가 카작스탄을 못 갔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사약자들을 만나고 성교사님들 또 후원하는 목사님들 만나면서 하나님이 참 좋은 분들을 많이 여기저기 심어두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는 은퇴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60대에 친구를 새로 얻으리라고 저는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친구라 그렇게 여기게 하신다 제가 그런 고백을 했더니 다 좋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쪽하고는 영 상관도 없는 쪽에 사는 분들이 제가 다음 주에 서부 아프리카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데리고 다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성교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하다못해 그들이 빈손 들고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언제 다음 기회에 나를 잡아주면 우리도 친구 따라 강남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요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또 동원시켜 주십니다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 아카데미 하는데도 사람은 어디서 데려오나요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유엔 본부 무슨 사무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무슨 기독교계의 마담뚜 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화 한 통화 돌리면 모든 사람들이 벗어빨로 달려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명인데요 유럽 CBMC 큰 대회가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주강사를 초대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좀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CBMC 기독시로변회가 유럽에서 다 오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라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 한 명 딱 좋은 말씀 할 분 한 명 데려오겠어요 그분들을 다 데려오니까 제가 봐도 아마 유명한 사람을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좀 선을 대보니까 오려고를 안 해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성경적이죠 시집 가고 장가 가야 하고 농가밭 할 일만 그래서 네임벨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 필요한 사람은 언제나 예비되어 있어요 언제나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를 뿐이지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아카데미에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인기와 이걸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구애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난번 세션 때는 정말 가장 은혜로웠다고 말했는데 강사는 제일 적었어요 거의 초대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만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네임벨류도 평범했지만 유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아이들은 가장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일생 동안 이를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비된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아요 물론 우리에게도 예비해 주실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우리는 그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합니다 사역팀들을 볼 때마다 아 저들이 이제 베테랑이 됐구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적전쟁이 일어나든지 열매매 있는 추수의 들력에 가든지 그들은 베테랑 군사 베테랑 일꾼이 되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조행전의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식의 해피엔딩 그런 낙관론을 펼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허구여서가 아니라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